민주당 정청래위원 제명과 민주당 정당해산 심판 국회 청원이 5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정청래위원장은 본인이 페이스북에 대찬성, 대환영이다. 누가 국회법 어겼고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썼습니다. 또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정청래위원에게 의원배지 내려놓고 거울을 보라고 충고를 하니 거울 앞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장면을 보면서 참으로 대화가 되지 않는 분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코미디언을 하셨으면 참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법사위원장 수준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법대로를 외치고 불리한 상황에선 자신들의 유리한 의석수를 최대한 활용을 하여 법리나 규칙을 고치려 합니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시엔 잘 활용했던 법을 야당이 되니 민주주의 수요한다며 고치겠다고 합니다. 또한 법대로를 외치면서 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 뜻을 무시한다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정청래위원장은 청원제도마저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갈등과 정쟁을 부추기는 제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극단주의자들의 놀이터로 만들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정치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존의 장입니다. 양극단을 배척을 하고 통합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극한 정쟁으로 정치 횡포를 부추기는데 앞장서서야 되겠습니까? 정치를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민주주의 전당을 계극 콘서트장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성과 상식의 국회로 돌아갈 때입니다.